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머큐리 어딨어요? 머큐리? 머큐리 어딨나? 광고기가 말해줘야지. 머큐리 어딨고 비너스 어딨어요? 와, 설명해주세요. 응. 애써주 돌아왔냐? 썬 어딨어? 어, 지네가... 썬있고 머큐리, Earth, Mars, Moon, 비너스, 설명해주세요. 제이슨, 설명해주세요. 아니요. 썬? 니가 사진찍 하니까 니가 설명해야죠. 이걸로. 이걸로 해주세요. 자, 이거 해줄게요. What's this? 썬, 머큐리, 비너스, Earth, 네, 뭐지? 베이러스. 네, 넵터스, What's this? What's this? Yeah, 무슨 소리. 넋은 나?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Theory. What's this? Earth. Earth. What? What's that? 세나.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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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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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여기 서보세요 어? 그러면 발로 밟아 요거 어? 발로 밟아봐 어? 얘 지금 이거에 꽂혀가지고 자 한번 여기서 옳지 그렇게 하지 마 좋아 하지말라 뭐? 질이 좀 저기할텐데 순도 무지개 밀떡 밀떡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향이 날아가 jadi 이렇게 이게는 서툴러서 집에서 거칠게 하는 음식들이 다 맛있네요 달걀을 못먹는 사람은 카레가루 아주 큰 두툼한 호박 찌개거리 먹는 호박을 이렇게 부치게로 만들어서 먹는 장면입니다 맛있겠어요 모양 없어도 돼요 맛있으면 되니까 미리 돼버렸어요 오늘 실로폰 가지고 연주 잘했다가 그게 그냥 민혁이 이마로 갈지 어떻게 알았어 제이슨 엄마한테 업히니까 좋아? 응? 좋아? 엄마한테 업히니까 좋아? 응 니네 왜 엄마 가방에서 못 꺼내? 응? 얘 엄마 가방에서 꺼내는 일 하네 엄마 가방에서 꺼내는 거 아니야? 인혁아 엄마 가방에서 꺼내지 말고 네? 너무 좋아 공부와 엄마가 거칠게 아빠 옷 다, 아빠 아토 해 주고 Arijji 아토, 아토 넣어 두루, 아토 erek Lulu?! 아빠도 또 하더라 나두고 아빠 아또 아또, 민혁아 아또 어딨어? 민혁아 우와 잘한다 민혁이 아또 어디 갔어? 민혁이 만세 민혁이 만세 아또 만세 아또 만세 아또 만세 와, 하하 민혁이 하하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또 또 맞았지? 형아 또 황해하면 또 맞지? 아야지 아야 아야아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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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응, 그걸로 그걸로 해봐 이쁘지? 더 소리 에이, 민혁아 민혁이 민혁이 그거 만져 좋아 옳지 옳지 응 잡을지도 몰라 에이, 참 형이 해주려 하는데도 그렇지 에, 이제 두둑여 땡땡땡땡 해봐 해봐 머리 해봐 ㅎㅎ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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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빠지니까 이쁘게 잡아 이렇게 할머니 해보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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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뻐 꼬마 눈사람하고 한국인이 연주하고 있고 꼬마 눈사람 꼬마 눈사람 예쁘지? 아! 꼬마 눈사람 눈이 오네 눈이 와 꼬마 눈사람 펑펑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뭐하는거야 또? 거기 들어가서 뭐할거야? 아니 민혁이 거기 왜 들어가는거야? 응? 민혁아 뭐에 꽂혔어 또? 에이그 아따아따 애비애비 그거 만지는거 아니에요 민혁아 옳지 만지지 마세요 꼬마 눈사람하고 노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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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콘서트 왜? 잠시만 sucker 혜연 이거 워키리 비누스, Earth, and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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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점점 거리 들어가 은혁이 너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응? 응?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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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은혁이 와우 네, 와우예요 만지고 tudo pping 물 너무너무 음 아윦 어윦 few 앙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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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에 그러고 오고 오고 모니터 예에에에에에 예에에에에 아? 아? 지금 식당하는 게 다진마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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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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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아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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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아다다 아다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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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업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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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에 쏙 빠졌어요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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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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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이 어디서 나오는 표정이야 도대체 거기 있어? 있을게 그 얼굴은 cyclist 시끄레 amended 시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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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벽 조 받아? 하나 두 걸그룹 이렇게 잘한다. 지도에 달렸대. 빨리 지도에 달렸대. 예시, 아두이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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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맥시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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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탠드워듬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탠드워듬 verk 하나 둘 세 스탠드워듬 스탠드워듬 시절인데? 시절인데? 할머니 손해 해봐. 옛날하고 다를텐데. 무거워해. 서다 서다. 서다 서다 해보자. 민혁아 서다 서다 해봐. 아이고, 공룡이가 아주 빨르기도 해요. 아빠한테 딱 가슴에 달려. 그냥 놔둬봐라. 선다 이녀석. 서자. 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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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마. 가자, 가자. 이건 아주 되게 좋아해. 가는 거 되게 좋아해. 잘 도가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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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대대, 와이트 주세요. 와이트 페이퍼. 와이트 페이퍼. 알았어, 페이퍼 줄게. 와이트 페이퍼. 와이트 페이퍼 줄게. 와이트 페이퍼 줄게. 왜? 할머니가? 아빠가 놔두고 와버렸어? 가자. 할머니가. 할머니가. 일어서. 일어서 해줄게. 할머니가. 자, 일어서. 서야지, 서야지. 서. 서. 자, 할머니 잡고자. 할머니 잡고자. 옳지. 서서. 혼자 살. 자. 스탠더. 스탠더. 옳지.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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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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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민혁아. 이거.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누가 그랬어? 얘들 여기 앉아. 와이트 페이퍼. 누가, 누가. 김밥 먹고 싶어? 배고파? 응. 어헤. 에헤. 어헤. 어머들. 어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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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깽이됐어요. 고구마 안을. 야채. 야채. 오버랩. 야채. 물. 이렇게. 물. 립. 물. 고춧가루 이게 무슨 아침일 것인가? 그쵸? 요한젓 거다 그러니깐 요한젓 거다 강아지 강국이가 해봐 강국이가 해봐 왜 그렇게 해갖고 어저께 아빠한테 야단 맞아놓고 이제는 때리지는 않고 떨어뜨리는 거야 무조건 당하는 일 제이슨이 한번 해봐도 미역이 가면 돼 여기다 해야지 미역아 여기다 여기다 오늘도 아슬아슬할 뻔했다 미역이 가면 돼 미역이 이마가 자할로폰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못하고 그냥 살짝 떨어뜨려 준 거야 쟤를 보면 괜히 그냥 아빠랑 다 하라고 뒤돌아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말달 나는 네 말이 이해가 안 돼 가서 그런 걸로 해 저 미역이 또 작은 걸 갖고 온다 금방 일어났는 일인데 하마터면 코너로 갈 뻔 했는데 엄마 때문에 살았지 오늘 그치 여기 얘는? 여기 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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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 바꿔, 옳지 옳지 이제 니가 아니, 손이 가 지금 할머니 지금 찍고 있는데도 손이 가면 어떡해 해봐, 옳지 그렇게 옳지 옳지 야, 너 스틱 너무 큰 거 줬다 야, 저 스틱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이 되어버린지 저, 저, 저 가버려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광구가 할머니 할머니가 찍고 있잖아, 지금 하지마 알았어 동생 그거 쓰지 동생 안 해야지, 그럼 야, 저 스틱 뺏어라 저 스틱으로 또 때릴 뻔했어 왜왜왜 동생한테는 하지마 동생한테는 하지마 한중의 순방에 나섰습니다 중국과의 신영대국 관계 추진 문제 또 북핵 국정에 대한 대기 문제 등 현안이 많지만 결국 방공시설 구역 논란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부총리는 내일 일본 아베 총리 또 올해 중국 신진풍 주석을 맡는 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예방할 예정인데요 가져가야 돼 가고기 став기 나도, 나도 동생 아버지 형 위험하니까 제이슨, 아버지 좀 아버지 주세요 내 아버지 확장한 제2열두석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외교 전략 측은 아시아가 선택했다고 선언한 미국이 적극적인 대입에 나섰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다이든 부통령은 내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항공축별구역 처리를 중국 측에 운동 문서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아메리카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가면 돼! 우리 아기! 일본, 한국과의 도조를 맞추자는 미국이 우리의 항공축력 확대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궁금합니다. KBS 뉴스 소리를 안 내고 있죠 지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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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갔어 유민이가 소리를 안 냈죠? 아버지는 또 소리 내려가죠? 또 또 이제 플레이스 했죠? 아멘! 20년 정도 빚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산진지! 다시 또 켜봐 아멘! 아버지가 너한테 졌다 이런 놈아 맛있어? 켜봐 저기 아버지가 너한테 졌다 이런 놈아 맛있어? 빽 빽 빽 빽 빽 빽 빽 GAP 어딨어? 한국아. GAP. GAP 어딨어? GAP. 여기 한국이 가시네. GAP. GAP이죠? GAP죠? GAP. GAP. 우리 이강국, 제이슨. 아이고, 할머니 옷 다 벗겨지네. 쟤는 또 저기 가서 전부 빼고. 소리는 왜 이렇게 커졌어, 또. 간무위. 블루, 블루. 이쁘게 됐지? 블루, 블루, 블루.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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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모아, 클린업. 민혁이. 민혁이 클린업해야지.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이 뿌옇게 흘렸는데요. 오후부터는 특히 중국발 스모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모그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가! 육사 빌딩에서 가라앗은 서울 시대입니다. 공큐르에서 떨어진 남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스모그 영향 때문입니다. 또 재미있는 남판의 남판을 가진 남판의 남판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치즈소스에서 날아온 존경과 함께 미세먼지에 남판을 가진 남판이다. 뼈가. 뼈가. 다품도 하지. 다품도 해도 형이 뭐 만드는거 또 만지로 가지. 흐흐흐흐흐흐힝. 형이 뭐 만드는것도 만지러 가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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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